태풍 카눈 이대로면 수도권 강타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방향을 서쪽으로 조금 더 틀면서 서울에 바짝 붙어서 수도권을 관통할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7시에서 8시쯤에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직선으로 곧장 북진하겠는데요. 내일 오후 3시쯤엔 청주 부근을 지나고 내일 밤 9시를 전후해서 서울 등 수도권을 통과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내일 오전에 상륙한 뒤 시속 20km 안팎의 속도로 북상하겠는데요. 지난해 남해안에 상륙한 흰남로가 시속 50km로 빠르게 이동해서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던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속도가 느리게 올라오는 게 마치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 태풍 루사하고 닮은 꼴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2002년 당시에 루사 이동 속도가 시속 15km 정도가 됐습니다. 굉장히 느렸죠. 그런 가운데 하루에 강릉에만 8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전국에 5조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20년 전과 비교해서 방제 시스템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 피해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태풍 칸은 왜 이렇게 느리게 이동하는 겁니까? 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왼쪽에는 티벳 고기압, 오른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적당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태풍을 강하게 밀어붙일 세력이 없어서 이동 속도 또한 느리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뜨거운 바닷물은 칸은이 힘을 잃지 않게 에너지를 계속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칸은의 북상에 따라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잖아요. 여러 가지 대비가 이뤄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네, 중앙재료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경남지역 해수욕장 5곳이 통제가 됐고요. 지하차도 등 도로 13곳과 숲길 15개 구간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오늘부터 모레 금요일까지 열차 운행의 속도와 시간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 모든 해안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작년 9월이죠. 태풍 흰남로 때 포항에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가 나서 아주 큰 인명피해가 났었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비가 동반된다고 하니까 저지대, 하천 주변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희도 태풍특보로 방송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JTBC 뉴스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